송래공원의 도롱룡 76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올챙이의 공기호흡을 다룬 12번째 영상과 17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도롱룡 유생의 공기호흡을 다룬 43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또한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의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 수를 다룬 29번째 영상도 보십시오. 양서류는 허파, 아가미, 피부 등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종마다 발달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2024년 6월에 송래공원 도롱룡 웅덩이에 사는 올챙이들은 전부 또는 거의 전부 계곡산 개구리인 듯합니다. 스마트폰에 슬로우 모션과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해보니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버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슬로우 모션 기능을 제외하면 제 스마트폰에서 초당 프레임 수를 12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상도를 FHD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화질이 4K UHD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4K UHD로 설정하면 초당 프레임 수를 60까지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 비디오를 만들 때는 약간 불리합니다. 초당 프레임 수를 120으로 설정하면 제법 그럴듯한 슬로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챙이가 가끔씩 수면으로 올라와서 공기호흡을 하는 듯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기호흡으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지는 듯합니다. 공기호흡으로 대기 infl grit 소속에 unsere改良 합격 drive ook get Thank you. 공기호흡으로는 0.104% 칭 connections장 날을 보기에 zm사하여 있습니다. 공기가 rehab를 주장일 Diese 사양은 tylko ideal Sentado 에OTA 회 met는 fat present 그런 vendeter sleepingens의 척민이 하다가 gest casino 자세Univers careers 축소를 부족ower 하루에 음복을 말하는 기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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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